자 요즘에는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병수하는 게 큰 리스크인데요 자 요즘에는 치매보험은 가입은 거의 안하고요 재가급여 예전에는 30만원 50만원 또한 70만원까지 가입이 되었다면 지금은 재가급여 끝판왕 한도 무려 100만원 매월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저 보호망이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 이슬재, 집가, 재가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저 보호망 3300개 컨텐츠 영상이 쌓여져 있는데요 거기서 치매보험 영상도 많이 있겠지만 재가급여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치매보험은 치매로 인해서 진단을 받아야 진단금이나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경증 치매에 대해서 CDR 점수 1점 진단받으면 1,000만원, 2,000만원 가입 금액이 높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사가 요즘엔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예전 상품들은 거의 중등도, CDR 2점이나 중증 치매, CDR 3점만 받아야 일단 생활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장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치매보험보다 아무래도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한 상해 사고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있을 때 집가 아무래도 재가급여 보험을 많이 준비한다는 거죠 자, 재가급여 보험은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눠져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아무래도 우리 6가지 서비스죠 방문요양, 방문목요, 주야감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런 여러 가지 등 일단은 매월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받아야 가입금액, 설정된 금액만큼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중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대표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내열관 질환이죠 I-60부터 U-9까지 진단을 받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우리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근데 그 건강보험료에서 매월 11%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전에는 신청이 21가지 노인성 진단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65세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누구나 팔다리 멀쩡하고 정상인 분들은 신청을 해봤자 통과되지를 못해요 예전에 기왕력이죠 디스크나 협착이나 정형외과 쪽으로 아니면 암 진단받았는데 3분의 1을 절제했다 혹은 고혈압 당뇨 여러가지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고 성인 주요질환 아니면 척추의 변형 여러가지 진단을 받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5등급은 치매, 4등급, 3등급을 주로 많이 받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급 받기 전에 내가 등본이나 주소지, 거주지에 재가센터나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원장님과 상담 후에 통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공단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정말 연기와 열정을 다해서 통과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히 정밀하게 상담을 하시면 원장님께서 A서부터 Z까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론 팔다리 멀쩡하고 정상인 분들은 신청해봤자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탈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주요 포커스는 뭐냐면 몸이 불편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해서 생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리고 기존에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를 하시면 장기요양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6가지 일단은 대표적으로 복지용구, 매월 요실금 팬티나 미끄럼 방지 아니면 휠처 등 대여용품, 욕창 방지 용품들 매월 1회라도 이용을 한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가입했던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매월 생활자금이 가입금액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세 때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90세까지 40년간 가입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고 한도로 1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 40년이면 4억 8천, 50년이면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중간에 납입하다, 보험료를 납입했다 아니면은 납입 완료가 끝나고 내가 수급자로서 생활자금을 받다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책임준비금, 그래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 거의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석 2조의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일찍이 어린 나이 때 가입했는데 납입기가 20년을 다 채웠어요 나중에 나는 노인 장교양 등급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때 해지하셔도 아무래도 환급금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급여죠 요양원이나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했을 때도 생활자금이 나오는 게 있지만 아무래도 1, 2등급 받는 것보다 3, 4, 5등급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하고 또 이게 보편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급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제가 급여 가입 안 하면 노후에 매우 힘들어질 걸 힘들어져요 미리 미리